지금 신도림 신도림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발은 신도림역으로 가는 지하철 타러 술 한잔 생각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 생각하네 친구 놈들에게 전화 하나 돌려볼까 아니 됐다 그냥 집에 나가자 만원 지하철의 몸을 구겨넣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어지러워 손잡이도 잡지 못해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구나 한숨만 나와 무거운 두 눈은 힘겹게 시계를 보고 다시 갔네 두리번거리며 두리번거리며 혹시 자리가 생길까 기다리네 마탈 마탈 시간쯤엔 다들 똑같은 표정 지쳐 보이네 모두 모두 날처럼 사는구나 만원 지하철의 몸을 구겨넣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어지러워 손잡이도 잡지 못해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구나 아니면 나는 내가 그녁 그 그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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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지하철이어도 괜찮아 잠깐이면 벗어날 거야 손잡이도 잡지 못해 마음대로 몸을 가늘 수가 없어도 그래 뭐 어때 별 수 없잖아 다 괜찮을 거야 힘을 내고 있잖아 줄임문 닫습니다